따뜻한 봄을 맞이하기에 앞서 어우 캐캐 묻은 먼지와 두꺼운 이불 그리고 이 옷까지 싹 정리해야지 그래! 봄맞이 재청소가 필요해 하지만 정리할 건 많고 당장 뭐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쉽고 빠르고 깨끗하게 살균, 세정, 먼지 제거, 냄새 제거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이 다목적 스프레이를 실제로 두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며 만든 브랜드 모드클리너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이 봄맞이 대청소 세트는 두 가지의 향과 전용 고급 천이 동봉된 세트예요 마치 봄꽃 저원에 온 듯한 상큼하고 매혹적인 플로럴 에센셜 오일의 스프링 블러썸과 모드클리너만의 시그니처향인 라벤더 가든의 향기를 담은 라벤더 유칼립투스는 청소용품들의 독한 성분과 특유의 약품 냄새 없이 깨끗하고 안전한 청소를 위한 제품이래요 그래서 안전한 원료 인증된 제품으로 깨끗함은 물론이고 다양한 천연 에센셜 오일의 함유로 항균력까지 높여 자연스러운 천연의 향기까지 고심한 완벽 그 자체인 봄맞이 대청소 이템이에요 특히 EWG 1등급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했는데 이게 물과의 친화성은 높고 피부 자극은 적어, 유액, 크림 등 기초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래요 무려 pH 농도가 5.5를 기준으로 기획되어 우리 몸의 적정한 수치와 세정력에 도움이 되는 밸런스로 배합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 EWG가 뭐냐고요? 미국의 비영리 환경운동 단체로 올바르고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제품에 안전 등급을 부여하는 인증이래요 살균, 세정, 먼지 제거가 필요한 곳에 스프레이 분사 후 쓱 마른 천으로 닦아주기만 하면 끝! 집, 사무실, 헬스장, 펜션 등 어느 곳에서나 쉽고 빠르고 깨끗하게 모드클리너와 함께 봄맞이 대청소 시작해요!